안녕하세요. 마인드온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둘러싼 페미니스트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기업의 홍보 포스터에 남혐 이미지가 담겼다. 이런 지적에 따른 파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여혐, 남혐 이런 설전이 잇따르죠. 참 뜨거운 주제인데요. 이번 시간에 남자와 여자, 성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참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는데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피로도가 점점 더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정도로 남녀 갈등이 심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걸 이용한다는 논란으로도 퍼지고 있고요. 사실 인터넷상에서 보면 피로하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남성과 여성은 어쨌든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언제서부턴가 이게 적이 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갈등으로 부각된 게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요즘에 특히 관련 이슈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젠더 갈등을 촉발한 사건들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기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최근에는 안산 선수, 올림픽 금메달의 안산 선수 사건이 있었고요.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행사이고 심지어 금메달을 따고 있고 또 개인전을 남겨둔 상황에서 페미니스트로 몰아가면서 악플을 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페미니스트이든 아니든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과 하든 연결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면 물러나라 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떼쓰는 듯한 모양새를 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여성에 대한 혐오도 있지만 남성에 대한 혐오들도 그의 반대급부로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손모양이 거기서는 이제 남성 성기가 작다라는 식으로 대한민국 남성의 성기가 작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표식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디에 쓰이기 시작하면 또 남자들이 이제 이거 페미니스트가 만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과 싸움이 점점 커지는 양상들을 최근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남혐, 여혐 그 배경 어떻게 추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딱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이상 남혐, 여혐에 있어서 서로에게 양쪽 다 합리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 현상을 보면 정말 흙과 백으로 나눠져 있어서 흙은 흙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백은 백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극단화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극단화된 어떤 심리에 대해서 제가 이 뒷시간에 조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남혐을 주장하고 여혐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보면 그 주장이 옳다라고 믿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주입된다. 네. 주입하다 보면 그런데 절대 그거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요. 내가 극단에 치우쳐져 있는지 아닌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옵저빙 에고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남혐 논란도 최근에 불거졌었는데 좀 크게 어떤 걸 꼽으셨죠? 이 사건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한 편의점에서 포스터에 이러한 표식을 씀으로써 이거 남성 혐오에 의한 표식이 아니냐 왜 거기에 그게 들어가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과도 하고 사실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단지 그 표식 하나 때문에 계속 갈등이 불거진다라는 건 남성, 그러니까 여성 혐오를 하는 남성 그리고 남성 혐오를 하는 여성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다기보다 저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양쪽 다 극단에 치우쳐져 있으면 인식할 수 있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젠더 갈등 참 첨예해요. 지금 정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비단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나라 문제만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단 최근에 커져서 그렇지 오늘날의 문제만도 아닌 게요. 여성 혐오를 뜻하는 미소진이라는 단어가요. 1620년대에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네, 1620년대에 여성 혐오자 스웬남이라는 극에서 처음 소개된 단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단어가 잘 쓰이지 않다가 1974년에 안드레아 드워킨에 져서 여성 혐오가 출간되면서 페미니즘 언어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옛날부터 쓰였던 단어라고 본다면 이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산드리라는 용어가 남성 혐오라는 용어인데 이게 또 미소진이라는 단어의 반대급부로 생겨났다고 하고요. 또 1890년대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미국, 영국 신문에서 신여성을 남성 혐오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비단 이게 우리나라의 만의 문제냐 아니면 지금 현재 만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인간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쟁거리네요, 이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특히 좀 젊은 세대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좀 이런 갈등이 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가 하는 경험과 윗세대가 하는 경험. 윗세대가 하는 경험들은 일단은 성 역할이 조금 명백했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여성들이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 젊은 여성들은 과거에 우리 윗세대들이 했던 경험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한 에너지가 합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그게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과거에 비해서 활성화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게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나 체계도 남성을 중심에 세우고 돌아간 것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여성의 진입이, 사회 진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진입 이후에 그런 여건들, 환경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다, 분노가 있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촉발이 됐고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들의 집단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집단 무의식적인 측면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안에 분노라는 집단 무의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젊은 남성들에게는 어떠한 집단 무의식이 생길까에 대한 부분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저번에 이제 남녀 심리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때 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 가장 우선에서 보는 가치가 뭐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여성들은 남성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걸 많이 본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의 외모를 많이 보고요.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라는 어떤 가치를 되게 많이 오버밸류에이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요. 남성들 사이에서는 그걸로 인한 경쟁이 격심해집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에 있어서 되게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성으로부터 얼마나 매력 있냐, 얼마나 많은 이성이 나를 좋아하게 되느냐. 이거 자존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성이 나에게 사회적 지위라는 가치를 봐 하면 같은 남성들끼리 그걸로 경쟁을 하는 게 되게 극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무의식에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깔려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냐라고 봤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윗세대들보다 가난해진 시대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윗세대들이 좋은 요직들을 다 차지를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없어서 안 그래도 내가 노력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되게 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남성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자리는 더 좁아지는 겁니다. 남성들이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라는 가치를 추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추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끼어들어와서 내 자리는 더 좁아져 있고 이러면 남성들이 가지게 되는 무의식적인 마음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들이 또 쌓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란, 논쟁. 논쟁 같은 경우에 특히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좀 촉발이 되고 또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참 철호를 증오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그런 수위가 참 선을 훌쩍 넘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픈 부분이 돼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 갈등의 불꽃이 더 지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순간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뭐냐면요. 일단 집단이 되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지 않거든요. 서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한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왼쪽 방향으로 1이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옆에 왼쪽 방향으로 2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생겨. 그럼 난 3이 되고 4가 되고 자기들끼리 그 생각들이 공유가 되면서 그 생각들이 점점점점 극단화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수가 권력이 됩니다. 다수가 권력이 된다고? 네, 소수는 힘이 없어집니다. 한 번 이쪽 방향으로 힘이 형성이 되는 순간 만약에 이제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순간 거기서 만약에 이거는 너무 비합리적인 이야기야 합리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순간 아마 집단 포화를 맞게 되고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그 집단에 있으면 더 그 집단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생각들에 더 합당한 이야기들을 꺼내 놓게 되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보고 더 내 생각은 더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집단이 형성이 됨으로써 극단화가 되는 경향들이 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너무 극단적이니까. 이게 뭐 그냥 여성 5호, 남성 5호 그 정도 수준이면 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너무 심각한 치명적인 공격 그런 발언들 막 퍼부니까요.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혐오까지 간 그런 사람들의 심리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저는 외집단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나눠 놓고 서로 적으로 두게 되면 이 그룹에 대한 소속력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에 소속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미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적이 생김으로써 이 소속감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면 그게 긍정적인 어떤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형성되면 문제 중에 두 가지가 딱 그겁니다. 집단이 형성되면 자기들끼리 생각을 강화시킨다라는 문제 그리고 적을 만듦으로써 자기들끼리 더 공고해진다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점점 더 적이 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단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다 생각이 강화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실험이 있는데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에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이냐라는 질문을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토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이 생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고요. 또 사형제도 찬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생각을 계속 토론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이 얼마나 극단화되는지를 연구를 해봤는데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극단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 찬반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금 찬성인 사람도 완전히 극단적으로 찬성이 됐고요. 처음에 조금 반대인 사람도 완전 반대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 인구가 몇 명이냐라는 질문은 별로 감정에 건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형 찬반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닿아 있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감정이 맞닿아 있는 어떠한 논의점에 대해서는 집단이 형성이 됨으로써 그 집단의 생각들이 적당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지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가 오게 되면 그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방향으로 가야 사실 건강한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치우치게 되면요. 반대적인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반대로 극화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이것도 실험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이라크 전쟁 찬성론자들에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기사들 아마 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라면 이라크 전쟁 찬성을 했었는데 이라크가 그러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 로 가야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그렇게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하고 났때 오히려 더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은 맞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에 더 공고해졌다라는 실험도 있거든요. 한 번 극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게 되는 힘을 잃어버린다. 라는 지점도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게 한순간에 이거를 해소할 수는 없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 시간은 가져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은 있고 건강한 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이루어지려면 어떤 기반이 먼저 깔려야 될까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제가 이제 내담자를 상담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제 내담자가 선생님 A라는 선택이 좋을까요? B라는 선택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A라는 선택이 중요하냐? B라는 선택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이 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당신의 마음의 갈등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뭘 선택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 기저에 있는 갈등의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뭘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회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녀 갈등이 있고요. 그러면 얘가 옳아요? 얘가 옳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갈등의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갈등이 불거져 있느냐라는 갈등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진화 심리학적인 이해 남성과 여성은 분명 다른 존재거든요. 그럼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이건 의학적으로 명백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 남성이고요.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 테스토스테론은 어디서 나왔냐? 유전자에서 나온 거예요. Y 염색체에서 나온 거고요. 에스트로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X 염색체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남성에게도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여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건 유전자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럼 이 유전자는 어디서 비롯됐냐 했을 때 진화 역사를 무시해서 유전자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기본적인 이해에 밑바탕에는 저는 진화 심리학적인 이해를 빼고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 되게 커다란 부분,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우리는 유전자라는 게 되게 커다랐거든요. 그 유전자라는 중요한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 대한 내용들 자주 거론을 해주시곤 하는데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는 거는 아시죠? 네. 또 특히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화 심리학을 솔직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과학은 좋고 싫고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분들이 진화 심리학을 싫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페미니스트분들이 성평등을 주장을 하고 하는 건데 진화 심리학은 남녀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와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실과 가치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뭐냐면 진화 심리학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차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을 기반을 두고 아, 역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구나를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냐.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떠한 가치 추구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걸 지워버리면 저는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과 가치는 구별을 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해야 되니까 이 사실은 무시해야 돼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의 실마리는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물론 논란의 여지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나신 이야기에 대한 이해,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에 대한 이해, 이걸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같아라는 불확실한 전제를 바탕으로 평등을 추구를 하거나 아니면 남자는 대략적으로 이루고 여자는 대략적으로 이루어라는 불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을 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저는 불협화음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이 단단하지 않은데 단단한 건축물이 지어질 수가 없거든요. 단단한 건축물이 지어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바닥이 진화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유전자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고요. 우리의 심리도 똑같고요. 그럼 그 유전자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의 기초로서 다져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갈등과 설전 더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로 굴복시킬 대상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생각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마인드온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